어, 방송국에 우리 카페가 생기다니 영광입니다 예아! 이렇게 접하고 입덕하세요 입덕하세요 방송국 PD님, 작가님, 방송국님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 굉장히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다른 회사분들도 좋아요 저희에게 입덕하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입사하세요 입사 오세요? 입사하세요 저희 회사에 그리고 감독님, 작가님, PD님 모두 모두 저희를 쓰세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되게 좋은 사람들이였습니다 저희 좋은 노래도 많고 컨셉과 다르게 웃긴 사람들도 많으세요